오늘은 진짜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정신병에 걸린 게 아닐지 심히 의심되는 여성들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은 하나의 사실을 알고 가셔야 하는데 레드벨벳 슬기 씨는 인천공항에서 하이힐을 신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매니저는 운동화를 신고했었죠. 하지만 대만 공항에 도착했을 때 슬기 씨는 매니저의 운동화를 신고했었고 매니저는 슬기 씨의 하이힐을 신고 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은 혹시 여기서 문제점을 찾으셨나요? 이 문제는 순식간에 여초 커뮤니티에서 불타오르게 됩니다. 2024년 7월 13일 여성시대에서는 댓글 1598개가 달릴 정도로 핫하게 타올랐고 논란이 시작된 오후 2시경에 수많은 여성들은 레드벨벳 슬기 씨를 향해 갑질이라고 욕을 하게 됩니다. 아우 짜증나네 아무리 매니저가 괜찮다 했어도 신발을 바꿔서 신는 게 말이 되냐 먹고 살기 힘들다. 항상 느끼는 건데 연예인들의 사고방식이 일반인과 다르다고 느낀다. 이게 갑질이 아니면 뭐야 친구끼리도 저런 건 안 해줘. 라는 말을 하면서 레드벨벳 슬기 씨를 향해 개같이 욕하는 우리 여성들이 보이시죠? 이 영상을 여기까지 봤을 때 정상인들은 이상함을 느꼈을 겁니다. 아니 연예인과 연예인 매니저끼리 합의해서 저렇게 한 걸 거고 매니저가 연예인 신경 써주는 게 뭐 그리 욕먹을 일인지 이해가 안 가실 거죠. 우리 한국 여자들은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미친 연예인은 다 막장이구나 슬기는 천사인 줄 알았는데 이건 갑질이다 짐도 들고 가는 사람 신발을 저런 걸 신기냐. 같은 식으로 우리 한국 여자들은 오후 2시까지는 슬기 씨를 향해 개같이 욕을 해댔습니다. 그러나 이 논란에는 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사정 모르면서 지은 이유를 한다 여자의 적은 여자라고 드릉드릉 어쩌구 저쩌구 하네. 슬기 구두랑 발이 잘 안 맞았는지 발 아파서 절뚝거리고 발에 물집 잡혀서 밴드도 덕지덕지 붙어있었다. 매니저님이 당장 내일 구두 신고 무대해야 하는데 어떡하냐고 먼저 바꾸자고 해서 바꾼 거다. 이건 매니저님 미담인 거지 슬기 갑질이 아닌 거다라는 식으로 같은 fm리스트 한녀가 악플 쓰는 fm리스트 한녀들을 저격하고 나선 겁니다. 이 한녀를 저격하는 한녀의 폭로에 저격당한 한녀들은 주작이다 입 닥치고 있어라. 라는 식으로 조작이라고 슬기는 갑질연 예인이 맞다고 말하는 우리 한국 여자들. 하지만 오후 9시경 네드벨벳 슬기님은 직접 이 논란에 대해 사과를 합니다. 연습하다 발에 물집과 상처가 난 상황이었습니다. 걷다 보니 발이 밀리며 점점 상처가 생겼고 대만 도착 후 걷기 힘들어하는 저를 위해 매니저님이 신발을 바꾸자 제안을 주셨습니다. 발이 아픈 상황에 다른 방법을 생각 못하고 순간적으로 옮지 못한 판단을 해서 죄송합니다. 라는 어이없는 사과문을 작성하게 되죠. 아니 시발 슬기님과 매니저님이 뭔 잘못을 했다고 사과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fm리스트 한녀들이 사과하라면 사과해야 하는 이 세상. 더더욱 재밌는 건 이 사과문이 발표되고 나서 댓글 1600개가 달리며 슬기씨를 욕하던 여성시대에서는 이게 갑질이라고 왜 이렇게 여자 패는 걸 좋아해. 별걸 다 논란 삼는다. 슬기 개불상에 몇몇 한국 여자들 악에 바쳐서 연예인이 어쩌고 하던 게 눈에 선하다. 라는 식으로 순식간에 꼬리 자르기를 하면서 여성시대에서는 슬기씨를 욕하지 않았다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보여드린 모든 내용은 2024년 7월 13일 당일에 일어난 반응들입니다. 슬기 매니저 신발 글 보고 충격받았다 진심 너무 기괴하다 내가 발 아프면 당연히 남의 발도 아픈 건데 라는 말을 하면서 오지게 매니저에게 공감하는 척하며 악플 딸던 한국 여자들. 이제 와서 갑자기 니은티의 주작 덮으려고 일부러 터뜨린 기분이다 라는 음모론을 쓰고 자빠졌죠. 이 한국 여자들은 진지하게 본인들이 갑질 논란을 터뜨렸으면서 이제 와서 슬기 갑질 논란은 다른 논란 덮으려고 국정원에서 터뜨린 거다 라는 망상에 빠져있다는 게 재밌지 않나요? 저는 오늘 모든 상황에서 여자만 나오는 다큐를 한편 보여드렸습니다. 피해자도 가해자도 없는 상황의 여자들이 얼마나 미쳐날 뛰며 악플을 달아대는지 명확하게 보이시죠? 부디 악플로 사람을 공격하는 여적여 FM리스트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길 바라며 영상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악플러 퇴치하는 데 커다란 힘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악플러의 대부분은 여자였다.